네 반갑습니다. 건강원 기계몰 본점 전북 입산에 있는 백제약초건강원에서 보시는 생칫파쇄에서 분쇄하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기계가 칫파쇄기 되겠습니다. 칫파쇄기를 사용해서 가장 손쉽게 칫을 솜처럼 분쇄하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칫파쇄기 작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치 트위크에 칫을 넣으시고요. 여기 온수익질을 누르는 겁니다. 이 트위크에 선을 넣으면 절대 안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온수익질을 넣어서 이 트위크에 선을 넣는 겁니다. 이 트위크에 선을 넣은 겁니다. 이 트위크에 선을 넣으면 줄 알았는데 이 트위크에 선을 넣어서 아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보시는 바지 칙이 다 이렇게 파쇄가 됐어요. 이렇게 파쇄된 칙을 생긴 믹서기에서 축처럼 갈아서 작집해서 살균해서 포장해서 포장하는 그런 과정 되겠습니다. 보시는 칙 분쇄계 판매하고 있어요. 010-6614-2661로 상담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원 기기물에서는 기계 구입 하나로 건강원 창업식 경영까지 평생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강원 창업 관심 있으신 분 또 소소하게 집에서 기계 준비해서 집 잡으실 분 010-6614-2661로 상담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을 모두 같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